안녕하세요.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승훈입니다. 긴 시간 동안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혔었는데 결국 코로나는 끝나지도 않고 우리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일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치료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산 코로나의 치료제의 개발 임상시험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루빨리 국산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참여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